오늘 게임 해가지고 바다 입수하기 한 번 할까? 좋아하시려나? 하하하하하하 오늘 날 더우니까 비양봉 올라가기 비양봉 비양봉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입수하기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멋지게 또 슬로우 걸어줘? 아니 아무것도 하지마 하하하하하하 아 그냥 편집하기 귀찮으니까 자기가 그냥 들어가면 안 돼 하하하하하하하하 둘 셋! 제가 아빠 해줄게요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오오오오 좋아 좋아 발라주겠어 하하하하하하 야 이거는 야 이거 그냥 죽빵 갈기 힘들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나 진짜 너 그걸 갑자기 왜 빠져냐? 하하하하하하하하 어? 누가 써가지고 어? 내가 노래 불러줘 봐 응 하하하하하 옛날엔 내 노래 되게 좋아하더니 맨날 노래방 가서 노래 불러달라고 그러더니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? 하하하하하하 너는 어떻게 사람이 변하니? 어? 하하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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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거 뜯어먹지마 네? 뜯어먹지마 왜 자꾸 뜯어먹어 너 누구 닮았는지 알아? 응 누구? 아빠 아니? 아 누구? 짱구 하하하하하하 아닌거 같아 아니 입은 맞는거 같아 나는 아닌거 같아 아니 아니야 캐리어 풀고 있는게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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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이 빠고 왔어 빨리 맞으면 가자 오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대박 어 너무 신기해 아 어떡해 여기 하하하하하하 아 대박 어? 자기야 오셨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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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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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진 님 네네 다인 님 현진 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? 32입니다. 다인님은? 저 28이요. 저는... 아, 현진님은 남자친구 있으세요? 네! 아, 그래요? 어머, 근데 이제 결혼해야 되잖아요. 아마 왔어요. 아, 다인님 없으시구나. 네, 없었어요. 현진님은 그럼 어디 사시는 거예요? 저 광주입니다. 전라도 광주? 전라도 분들이 은근히 많이 오시네요. 다인님은요? 저는 인천입니다. 저희 832방 영상 쭉 보셨죠? 네, 봤어요. 뭐, 그중에서 특별히 뭐 하고 싶다거나 뭐 그런 거 있으세요? 가면 궁금했던 거. 저는 거기 상 올라가신 데 있잖아요. 아, 비양복. 아, 저도 저기. 아, 그래요? 비양복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입술할게요. 아, 근데 비빔국수 드시고 싶다고 했는데 좀 상상을 초월한 맛이 나올까 봐. 맛있을 것 같아요. 무조건 맛있습니다. 원래 양념장 만들 때 대왕 소주잔에 만드는 거예요? 근데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맛있을 수 없는... 맛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. 맛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. 아니, 근데 진짜 닮았어요.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... 아, 그래요? 외모셨는데... 진짜 은채랑 많이 닮았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와, 대박. 아, 오늘 좀 맛있어. 오늘 좀 맛있죠? 다인님은 이렇게 미니이신데 왜 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? 왜 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? 어, 가만히 있어. 제가 할 것 같아요. 제가 할 것 같아요. 제가 할 것 같아요. 제가 할 것 같아요. 얼른 드세요, 드세요. 왜 남자친구 없는 겁니까? 나 이제... 누굴까? 플레인.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. 나 많이 해봤어. 핸드폰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? 네. 이 사람은 누굴까요? 정답! 버라고마마. 정답. 이 사람은? 정답. 누구야? 메시. 플레인. 리을, 이응, 니을. 리, 오는 맞아요? 정답. 리오, 느. 땡. 정답. 리오, 네일, 메시. 또 뭐라고? 리오, 네일, 메시. 아, 땡. 어, 정답. 리오, 네일, 메시?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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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근데 진짜 처음 들어봐. 리오, 네일. 나 리오, 네일 알아서. 이 사람은 누굴까? 정답. 조지, 무심. 아니. 잠깐만, 조지, 무심. 아, 정답. 아, 정답. 아, 아. 트럼프. 플레이. 플레이 뭘 모르겠어요. 자, 앞에 세 글자입니다. 땡땡땡땡. 아, 정답. 도날드. 어, 정답. 도날드, 트럼프. 도날드. 이 사람은 누굴까요? 대통령이라고요? 어느 나라 대통령이야? 다른 사진 없어요? 이 사진, 지금 표정.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. 아, 제일 이 사람같이 나온 사진이에요. 더 이상 이 사람같이 나와주세요. 아, 나 처음 봐요, 근데? 네, 죄송해요. 자기는? 나 저번에 본 것 같은데. 아, 저번에? 아, 저번에? 어디 뭐, 비앙조에서? 비앙조에서. 비앙조에서. 여러분, 악플 달지 마세요. 네, 죄송해요. 네, 제발. 아, 그래요? 어렵다. 그럼 이건 패스할게요. 네. 대통령 말고 딴 거 해줘요. 조금. 그러면 현진님한테 좀 유리할 수 있어요. 어? 자, 이 사람은 누굴까요? 정답! 빨랐어. 네, 예. 류현진. 야! 야! 어, 뭐야? 그럼 저 탈락이에요? 아, 예! 다녀오세요. 네. 은채야 조심히 잘 갔다와. 날씨 좋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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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채가 오니까 좋다. 은채랑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중입니다. 하나 더, 하나 더. 하나, 둘, 셋. 좋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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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드론이다. 야, 여러분. 풍경 보세요. 풍경 보세요. 장난 아닙니다, 진짜. 어머. 네. 유튜브 해야 돼. 나 유튜브 해야 될 거 같아? 나 원래 옛날 꿈에 유튜버가 좀 있긴 있었어. 네. 아, 너무 좋다. 은채야. 행복해. 행복이라는 건 별거 없지? 은채야? 응. 너무 시원해. 너무 시원해. 하이. 아래서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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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